스네크의 눌렁 트럭에 빡친 중사장이 디펙트 뚝 빼기를 꼭 깨고 싶다는 열망도 예측해서 배팅했어야지 아니 아이고 장사 망했다 중사장이 오작동할 가능성까지 노려서 배팅을 했어야지 디펙트 점이 얼만데 불 지키지마 죄송합니다 망했어요 힝 정작 물음표 핑 찍어야 할 사람들은 포인트 뺏긴 사람들인데 포인트 번 사람들만 찍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공돈은 빨리 써야됩니다 여러분의 포인트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번 디펙트는 좀 샌다 사실 디펙트가 고장난 고철로봇인데 아니라 중사장이 고장나서 못 깨는 게 아닐까? 라고 할 뻔은 잘했으면 깼겠지 이걸로 가도 되지 않나? 24 체력이면은 라가블린이든 빨간 맛이든 찍기를 세대 때려야 죽는데 세 턴만에 잡으려면은 르로가 좀 받쳐줘야 된다 머미손 먹을 때마다 어이없게 죽는 것 같은데 머미손의 범인 아닐까요? 그런듯 이 정도면 잡았네 이 정도면 잡았네 킬각이야? 킬각이야? 죽여바라 근데 음... 킬각이 툴새원인가? 킬각은 툴새원이 아닐수도 있다 킬각은 툴새원이 아닐수도 있다 킬각은 툴새원이 아닐수도 있다 킬각은 킬각이 너 목소리가 어케 됐지? 쟤네들은... 쟤네들은... 길 가기 최선이 맞음 아... 큰일 가지... 가지에 어따 쓰지 근데? 가지에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님? 가지 가지... 말라조근 가지... 말라죽은 바지 말라죽은 바지 말라죽은 바지 말라죽은 디펙트 나온다 창의적인 인공지는 하위모 뭐가 더 나음? 보스전에서는 창공지능이 좋을거고 일반 몹 잡을때는 하위모가 좋을거고 커피 드실? 디펙트로 커피 먹기 좀 무섭긴 해 자가수리 세모항 피가 담긴 병 고기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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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덩어리 고기 덩어리 고기 덩어리 호색을 드러내 스네코의 눈 3에너지 77 17 음, 자가풀이 떴다 와, 에너지 질기네 와 놀아, 이 게임 아, 뭐하냐고! 60이 60대 80이야 얼마나 정품이야, 이씨 융합 말고 유성 타격 최적화 최적화 이제 줘도 되지 않음? 표창? 뭐다슴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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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가자 블리트 잡으러 가자 오 그래 공평한 거래야 불타는 엘리트 뭐임? 불타는 엘리트 아니 왜 맨날 게노산만 왜 버닝 게노산만 나와요 오우 밑 힐 스트라이크 냉정함 디펙터 너무 센데 노프 좀 먹어야 지금 디펙터 왈처가 보면 양심 강관을 끼웁네 리빙포인트 강화할 게 없다면 강화를 하지 않으면 된다 밀집 포션 불타는 엘리트 썸집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냐 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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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쓰레기인 것 같은데 기분 탓이 아니겠죠 저주받은 열쇠 가지니까 에너지 많으면 쓸 일이 있겠지 오는 저기까지 적을 맞아 아니 이거 왜케 압도적임 뭐하는거야 왜케 정품임 재벌룡하면 이득이라고 하네요 솔직히 가지 아무것도 한거 없어 디펙트가 다한거 아닌 썸집 히펙트가 알바 불었네 영코 하나도 없지 않음? 버그인가? 아니 25포면은 하나쯤 있어도 되잖아 4개 중에 하나 정도는 영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직쇼 아이스크림 온재환님 궁극의 컴보 하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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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단 컴보 아니 흐음 이 정도는 다꾸나군 작은 파충우려줄을 싸더라 나리 아네 삼코 근데 표창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달까 날까 아으 이제 좀 삼코 비율 좀 떨어졌네 이렇게만 합시다 스네코 양반 홈드의 우바력기남 낙방어 검 파일 도라이 도라이 다음할게 찌끼 밖에 없네 짠 미친 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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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듬 이제 슬슬 가지가 짐 덩어리 아닐까 아님 말고 가지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가끔 보면 정말 멍청한 짓을 하시네요 거둬내기 점탑에서 살아남기 아이스크림에 가지를 꽂아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겠군요 그냥 넓고 아무튼 생성되므로 코어 서즈를 어? 이런 아니? 영코가 너무 많아서 다 못 가져온다 아이스크림 강열판 글러스 기생충 살리기 혹시 직업이 기생충과 관련되어 있으십니까?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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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이스크림 으 에너지 에너지 어떻게 모은 에너지인데 이제 홀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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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1에너지씩 줄어들긴 한데 강석 찢는 디펙트 강성 여포 홀로그램 0코 1코 2코 다위모 0코 넣으면 잡았다 어림도 없지 그래도 2코여도 쓸만하네요 먹을만하네요 전향 달기고 첨탑에서 좋은 병 갑옷다 전향 달기고 전향 달기고 전향 달기고 홀로그램을 뽑아보자 나왔다 0코 홀로그램 가엾은 까마귀 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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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펙트는 부적이고 어쩌고 어쩌고 레후 가마솥 개쓰레기네 오오오 하하 눈멀어라 상방한테 실명 거는 미칠로봇 자 뒤쪽의 나이스 잡았다 아닌가? 영코 몇 개 있지? 하나 둘 셋 야 잡았다 세 개면은 꼽아지니까 얼굴툼보다 세다 꼴하춤 아이고 유성 타격아 반갑다 아 정배에 걸긴 했는데 디펙터 더 보고 싶으니까 역대 터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말도 했는데요 이생충안지우기 성공 이게 그 사토라레인가 그거냐 메아리에다가 복제 쓰는게 맞겠지 아니? 바로 3스택 상열 에더지 에더지 진짜 많다 켈리 있었으면 요거 쓰면 끝나는 건데 그런 건 없다 앗 실수했다 악영나부랭이나 쓰고 있다니 창방이 유성 타격 조치 또 창방이 창방에 첨탐난제 첨탐난제 2번 런에서 디펙트가 심장크를 해낸 것일까? 아니면 가지미라 손쓰네코 아이스크림이 심장크를 한 것인가? 그렇게 따지면 구체로 깨낸 것도 아웃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가지는 별일 안 하긴 했어 스네코랑 미라손이 거의 다 있지 아니고 서른자이나 사이란 네 없나 연락처 아웃이어야 되는 거 빛이 낫이어야 되는 거 흥락처 아웃이어야 되는 거 그 해석 아웃이어야 된거 좀 힛 감사합니다.